아 진짜 말도 안 돼 아 진짜 말도 안 돼 아 이거 이거 일단 이번판 포킹바루스 기가 막히게 해볼게요 아 진짜 말도 안 돼 와 팀팀이 태블리 아.. 디딸을 썼네 오케이 트린다미어가 또 잘 크고 있어 왜 항상 적 트린다미어는 저렇게 잘 크는 걸까? 미친 장전 중? 미친 장전 중? 카메리 먹으면 좋은데 미친 장전 중? 근데 이건 좀 엇가다 이게 안 걸리냐? 미친 장전 중? 미친 장전 중? 미친 장전 중? 이길 만함 첸 넣어 나 이기자 뭔가 더 때리고 싶은데 레넥만 아니었으면 아 진 챔피언 너무 좋다 상체 잘 할 때 상체가 잘 크고 있을 때 진 만한 서포팅 원딜이 없는데 홍 왜 안 써 다이아 2대 챌린저 이거 맞냐고 매칭 왜 빨리 안 올라가고 여기서 만나냐고 장난하냐 쓰레쉬야 요새 다이아 2대 턴퍼 Akira 턴퍼퍼덜 턴퍼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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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걸어서 빼야 돼 1초 남았다. 아 진짜 말도 안 돼. 말도 안 된다고. 와 이거 이거. 와 못 오게 막았다 못 오게. 아 my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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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캐리 반대차이 됐다 압도적 1위 압도적 1위 압도적 1위 압도적 3위 압도적 2위 압도적 2위 감사합니다.